안녕하세요 마수라다 야초입니다 조금 특이한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쪽이 뒷면인데 반대편도 이렇게 뒷면인 카드입니다 뒷면 카드 한 장을 테이블에 내려두고요 나머지 카드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앞면 뒷면이 모두 뒷면입니다 뒤집어서 카드를 펼쳐봐도 이렇게 뒷면 카드고요 카드를 모아서 신호를 주고 펼쳐보면 한 장의 퀸 스페이드가 나타났는데요 이 카드로 나머지 카드에 이렇게 신호를 주게 되면 나머지 카드도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카드로 바뀌게 됩니다